주택 거래의 절벽 영향으로 전체적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30만 자로 지난해 2월 수준으로 회복하며 지난 1년 내 가입자 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만 자로 전월 대비 6만 자가 감소했던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26만 자로 증가하더니 2월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청약 1순위 조건을 대폭 완화한 데다 추천 비중도 늘리는 등 청약시장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 신규 가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분양가가 저점을 형성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